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민주당 측에서 느닷없이 전기나 수도 공항 철도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라는 이런 여론을 조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노골적으로 국민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은 송영길과 함께 전기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면서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을 했고 민주당 소속의 김우겸이라든가 유정주, 박주민, 이인영, 이수진, 진성준, 우상우 의원 등은 SNS에다가 민영화 반대 글을 잇따라 올리면서 국민 저항 운동에 동참을 하고 여론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얼마 전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 전체 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지분을 30-40%를 민간에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뭔가를 당장 추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이 말을 꼬투리 잡아서 윤석열 정부가 전기나 수도 공항 철도 등을 민영화 시켜가지고 기업들을 배불리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값이라든가 공공요금이 천정부지로 씻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민주당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추경우 경계 부총리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인데 어저께 국회 예결위에서도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철도공항 민영화는 새로운 정부 들어가지고 검토를 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도 민주당이 또다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만들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은 이재명, 송영길 후보에 이어가지고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SNS를 통한 민영화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공공항공사 지분 매가 관련 발언을 인천공항 민영화를 하면서 침소 봉대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으며 민주당은 지금 실제 하지 않은 공기업 민영화를 두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허공에다 대고 훅을 날리는 셰도 복싱의 열중인 모습이라면서 국민들은 그 셰도 복싱이 그저 정책과 관련 없이 지방선거용 선동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민주당은 허위 날조에 근거한 공기업 민영화 셰도 복싱 선동을 중단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예전에 민주당은 선거 때 생태탄 같은 거를 그래도 치밀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선거는 막 던지고 있다고 비판을 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도 민주당 측에서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탄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정치공학적인 목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완전히 막무가내인 상황인데 이재명은 추경호 경계 부총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도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쇄도우인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는 인천공항 40% 민간 매각이 민영화가 아니면 공영화인가 민영화의 주범, 국힘은 표리부동, 192원씩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고 공항이나 정기, 수도철도 의료는 민영화 지분 매각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면 될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의 대변인 역시도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민영화가 아니냐 30에서 40%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묻겠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처럼 공기업 선진화라고 포장하면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면 오산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이 된 인천공항, 민영화를 인천 시민들께서 모두 지켜보셨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은 정말로 난데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측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아예 밝힌 적이 없는 상황이고 인수위가 한국전력의 정기 판매 구조를 지적을 하고 대통령 비서시장이 개인적으로 신공항 사업을 위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의견을 밝힌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100번 양보해가지고 민주당의 말이 전부 다 맞다라고 하더라도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하더라도 경영권은 여전히 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민영화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러한 행태로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속내가 뻔한데 지방선거가 불리해지니까 광우병과 같은 억지 괴담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선동을 하려는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며 실제로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완주 의원의 성비의 논란이라든가 이재명의 명분 없는 대항을 출마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비판을 받았었고 실제로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번에 밑도 끝도 없이 민영화 얘기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의 그 치부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완주 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민주당 관련된 이 성비의 논란 관련해서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민영화 원툴로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너무나도 지금 노골적이죠 근데 진짜로 이분은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자기 지역구도 아닌 지역에 보궐선거 자리 하나 찾아 먹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추체를 부릴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스스로 정치 체급을 이렇게까지 깎아 내릴 수가 있는 것인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만큼 자기가 급하니까 이런 추태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죠 아무튼 민주당에서 이렇게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또 당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유튜브처럼 대중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들이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국민들이 좌파 진영의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그 난리가 났지만은 지금 세상은 뭐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써 정치인의 말 한마디 주장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전부 다 팩트체크가 되는 세상이고 거기에 더해서 촛불 집회로 재미를 받았던 민주당 진영이 얼마나 무능한 진영인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되도 안한 민영화 프레임을 가지고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만들려는 것은 민주당의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며 현재 반응을 보더라도 그다지 효과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아무튼 오늘 한 사설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민영화 괴담이라든가 5.18 참회 폄하라든가 바이든과 문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야권 진영의 이러한 행태들이 정말로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정당을 운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멀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저께 무소속 양양재 의원은 민주당 복당 신청을 그동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철회하겠다면서 현재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고 일사불란한 군대 같다면서 개딸에 환호하는 모습이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라고 비판을 했고 괴물하고 싸우다가 괴물이 돼버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양양재 의원의 이와 같은 비판이 현재 민주당의 현 주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개딸들의 어이없는 정치 행태가 세계사적인 정치 현상이라고 축혀세우면서 민심을 왜곡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상식 밖의 행태를 반복을 할 경우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 승리는커녕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아멘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